lantern 열대의 picked new 으위보다 연 ping 으아아악 내가 뭐야 뭐하는거야 너의 소리 다른 거 allí larını 들어와 매룽 task 매일 어 오퍼룽 미화 그냥 한번 해볼 소리에요 배 왔는데 양념을 얻다가 이미 Virgin 스푼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개 숙여 사과 싶은 까진 없어요. 난 어른이 되면 뱃사람이 될 거다. 뱃사람이 돼서 일곱 번을 항해할 거야. 저희들은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마.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난 어른이 되면 남자가 될 거거든. 야, 고추가 무슨 즉순이랑 같은 줄 아니. 그렇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언니가 고추처럼 나한테 준다 했는데 고추 생겼다. 고추, 고추. 왜? 미구리. 야, 저 시그장이야. 난 저 독구지씨. 싫어, 정말 싫어. 난 저 독구지 아니에요. 난 저 독구지씨. 난 저 독구지. 난 부끄러워. 어울리니까 뭐든 상관없잖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려요. 그렇죠? 난 좋아요, 좋아요, 딱이에요. 빡쿡, 빡쿡, 빡쿡이래. 아침에 일어난 벽고기 소리. 빡쿡, 빡쿡, 빡쿡이래. 이런 거입니다. 양철지부. 마지막으로 대단한 바보입니다. 바보. 네. 바보. 나쁜 깜둥이래.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다. 나쁜 깜둥을. 괜찮으래요? 고마워, 위로지씨.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자연스럽잖아. 너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아주 연극을 해라, 연극을. 바보같이지라고. 하루의 언니랑 히로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리가 없잖아 하루의 이모도 어지러운거 날아가고 싶은거지 아니야 난 여기 있을래 그래도 여기가 좋으니까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아 뭐하는거야 이 병신들아 야 공격 야 공격 내 차례야 미리 언니 모추 해놔 깜빡했어 모추 깜빡했다고 괜찮습니다 어라 당신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땅이야 여긴 규제에요 또 난 줄게 없으니까 날 응 됐어 알겠어 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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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 확신분도 안보여 아마 동네 녀석들이랑 이겠죠 뭐 아니 애들한테 다 물어봐도 모른데 다성아 가는 일건지 저 어딜 간거야 백년 이백년 후에 오늘 니나를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는데 들라니 꼭 올거야 좋은 소리가 나네 안에 좋은게 들렸나봐요 장미향 나는 모래에요 갖고싶으시면 가지 마세요 장미향 나는 모래죠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훌륭한 백사람이 되고 누구에게나 동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됩니다 Yeah 아주 empower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